이건 빨리 너프해야되는 룬 깨달음 깨달음 너프해야되고 피의 맛 너프해야되고 굶주린 사냥꾼 이거 너프해야되고 저기 영감의 비스킷 영감 비스킷도 너프해야되요 빨리 나는 진짜 항상 양심적이라니까 나는 내가 쓴다고 그게 너프 안되기를 바라지 않아 다 그 평균적인 수치로 가길 원해 나는 그리고 정밀쪽에서 요 나레꺼 좀 상향 좀 시켜주고 그래 비스킷을 놔둘거면 최소한 외상은 올려야돼 시에시에 타옥꺼 외상 비스킷보다 나은게 진짜 비스킷을 팔면 외상만큼 돈을 주는데 누가 외상을 드냐고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